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소유산 자락에도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단풍마리 힐링콘서트의 주인공 한방하 남윤수 선생님의 2인자지요 이분이라면 모르는 분이 남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조아 가수님 조아조아 얼마나 좋으면 조아조아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효사랑운동폰부 양흥단장님을 비롯해서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장조아 가수님이 비가 와서 걱정이라고 걱정하지마 내가 23,4년 동안 행사 다니면서 비와서 무대 본 적이 없다 하늘이 보호하사 효사랑운동폰부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노상호 가수님이신데요 가요계 신상 무대의 황제 이분을 딱 대면은 와 좋아좋아 우리 노상호 가수님 오셔서 진토벨기 샤방샤방 연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추석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두 번째 마음이 저격한 마음이 찐똘기는 찐똘기, 찐똘기, 찐똘기 찐똘기 우리 정말이 손에 풀이 타는 바 물풀과 다 울람에 찐똘기, 찐똘기 찐똘기 이 바람을 흔들리며 바다의 심숨을 막아주고 따로 친마구를 치워주고 그리고 이 바람을 흔들리며 진동이 울어라 오올라이야 부모와 부모님을 흔들리며 인명된 이 바람을 흔들리며 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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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진동이 562 도기야 도니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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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어라 똥을 쳐다라 똥을 쳐다라 똥을 쳐다라 진도 베리자 진도 베리자 진도 베리자 진도 베리자 진도 베리자 어린이 어린이 성댕기 갈려면 묶은 탈함을 갈라라 진도 베리자 진도 베리자 진도 베리자 어린이 어린이 바닥을 던지면 바다의 신 가다니고 말없이 마음을 치적 진도 베리자 진도 베리자 진도 베리자 어린아 어린아 똥을 쳐다라 똥을 쳐다라 치마케 춥을 진행해 나 진도 베리자 진도 베리자 진도 베리 제 진도 베리 ноз 베리se